hcn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대표이사 홍기섭입니다 한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가위입니다 hcn은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또 지난달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hcn은 우리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더욱더 사랑받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